제발 택배사 규탄한다. 거기서 죽기 싫다. 우리 의자가 책임져라. 우리 의자가 택배사가 책임져라. 택배기 전, 해지고 난 뒤에 기가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즉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이라도 노사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마주 앉아서 이 합의안의 근본적인 정신과 현장에서 죽어 넘어지는 택배 노동자들을 정말 위한 것이 멋지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. 택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쓰러져가는 동료들 더 이상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 없다는 마지막 결심을 하였습니다. 진보당은 택배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. 국민 여러분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결심하고 투쟁에 나서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일하다 쓰러져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. 택배 현장의 과로사가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